캐플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캐플라TV 채널을 통해 뉴스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날 그날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한인회장인 제가 직접 전해드리는 것이니 서툴고 실수도 많겠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캐플라TV 뉴스에서는 한인 미디어들이 보도한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LA와 한인사회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첫 뉴스입니다. 은퇴하신 한인 연장자분들 대부분 소셜 스킬티를 받고 계시는데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 소셜 스킬티 연금이 6% 인상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39년만에 가장 많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1.3% 인상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5배 더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셜 스킬티 연금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자동 인상률을 소관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인상률이 발표되는데 아마도 6%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W Consumer Price Index와 연동되어 있는 생계비용 조정 콜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상되면 내년 월 평균 소셜 스킬티 연금은 월 93달러가 늘어나 1543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 아스프린을 드시는 한인분들이 많으실텐데요. Heart disease 있는 분들이 heart attack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마 의사부터 low dosage 아스프린을 드시라고 권고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매일 정용량 아스프린을 복용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low dosage 아스프린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요. 예방의학 테스포스가 60세 이상의 성인이 low dosage 아스프린을 복용하는 것은 출혈 위험이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스프린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선생을 줄이지만 고령자는 소화기관과 내에서 출혈 위험성이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식품의학국 FDA 또 2014년 예방적 목적으로 아스프린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복용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스프린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생성을 줄이지만 고령자는 소화기관과 내에서 출혈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식품의학국 FDA 또 2014년 예방적 목적으로 아스프린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복용 중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물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 인상은 Port of Los Angeles 그리고 Port of Long Beach 화물 적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물료 업체들과 트럭 노조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 전국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LA Port와 Long Beach Port의 화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역 작업을 주 7일 하루 24시간씩 속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Long Beach Port는 이미 24시간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Port에는 약 140여 척의 컨테이너 선들이 화물을 내리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들 중 80여 척은 아예 Port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서 순서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최대 샤핑 시즌은 땡스키빙 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 물료 대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헌팅턴 비츠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랑. 근데 바다 쪽에 보면 오요 플랫폼, 기름을 빼는 플랫폼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대신 Cargo Ship들이 몇십 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은 언제 내릴까 궁금해 했는데 오늘 그 답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NICB 전국보험제국에 어제 자동차 도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도난당한 차가 88만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1%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어디선가 36초마다 한 대씩이 훔쳐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도난이 많아진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랫동안 주차된 차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차 종류별로 도난이 가장 많았던 차는 포드 픽업으로 4만 4천 14대가 도난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쉐브롤레 픽업 4만 9백 68대였습니다. 승용차 중에는 혼다 시빅과 혼다 어코드가 많았고 토요타 캠리는 다섯 번째로 도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실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혼다 시빅하고 토요타 캠리 무조건 토요라들은 훔쳐갔어요. 토요타 옛날 밴, 픽업트럭, 캠리인데 아직도 그거는 안 바뀐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3면에 오늘 보도한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LAC의 주차 단속이 코로나 이전부터 36%나 감소했습니다. 또 주차 단속이 줄어든 것은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AC 교통국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팬데믹 전과 같은 수준으로 주차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8월에는 13만 5,219건이 발급됐는데 팬데믹 전인 지난해 1월에는 21만 399건이 발급됐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36%나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주차 티켓 발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다운타운으로 지난 9개월간 11만 4,600건이 발급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할리우드 웨스트랙 지역에서 주차 티켓이 많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에 파킹 티켓을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인력이 딸려서 티켓을 그냥 안 받은 것 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전 지역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습니다. 산타바브라에서 알리사 산불에 발생해 101번 프리웨이가 어제 폐쇄됐는데요 오늘까지 프리웨이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01번 해안 지역 구간이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70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어 알리사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서 현재 80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또 가로수가 쓰러져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덮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강풍의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알리사 산불 현장에서는 소방관 600명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바람이 거세서 진화율은 0%입니다. 곳곳에서 단전 조치도 이뤄져 현재 남가주에서만 2만4천 가구가 정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11일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 6시간 동안 정전이 된 한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3면에 사진기사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인타운 내 최악의 홈리스 텐트촌 중 하나인 사가랑 버먼트에 있는 텐트촌이 강제 철거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일보는 이 홈리스 텐트촌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텐트촌으로 마약과 매춘문제로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시 당국이 홈리스 텐트존을 강제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홈리스 봉사를 하면서 이 샤토 파크 앞에 있는 홈리스 텐트촌을 많이 가봤는데 마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네 다음 소식은요. 저도 읽으면서 좀 많이 웃었는데 말씀드릴게요. 한인타운에서 교회 한인타운에서 교회 이게 나오지도 않아요. 한인타운에서 교회에 간판을 걸고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이 적발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탑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고 한인타운에서 한인타운에서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한인 남성이 불법 토지 사용 협의로 기소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땡땡땡 말씀교회란 간판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5개월간 수사를 벌려 최근 현장을 덮쳤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 간판이 걸려있는 한인교회는 2019년도까지 운영했으나 화재가 발생해 현재는 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9월 17일에 이곳을 덮쳐 카지노 장비, 탄약, 마리와나를 압수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진짜 가짜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한인타운에서 지금 벌어었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좀 너무 웃겨요. 그래서 뉴스 같지 않은데 어쨌든 신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인의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독감 시즌인데요. 이미 독감예방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LA 한인에는 내일 한인에관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인에관에 오시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의 사람들을 위해 꼭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시면 저한테 저도 여기 있을 거니간 민원서비스도 한번 예약 없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똑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라티비 먼저 cris 해 salads 10시, 4시, 5시 1, 2 Dank